어이, 근데 무슨 일인데 이렇게 뜸을 들여. 나 바빠. 정우진. 기사 봤어? 네? 줄연아. 니가 설명해줘. 뭔데 대체? 뭐야? 대체 이런 개 같은 기사들이 어떻게 난 거야 이게? 잘 들어. 오늘 기자들 앞에서 공식 입장 발표할 거야. 이게 그 보도자료고. 보도자료? 보도자료는 또 뭐야? 한간에 떠도는 헛소문들에 대해 앞으로 정인인터 측은 강경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배우로서의 생명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선철은 없다. 엄마. 우진이 어떠니? 그러니까 오늘부터 꼼짝 말고 집에만 붙어 있어. 섣불리 나갔다가 일만 더 크게 만들지 말고. 정우자연아. 그런데 너 이 기사들 다 사실이야? 네 회장님. 야! 이 자식이가 알고 봤더니 완전 개자식 아니야 이거! 죄송합니다. 오빠가 왜 죄송해? 오빠가 기억사실 좀 걸린 게 오빠 책임이야? 그럼 이게 전부 다 네 엄마 책임이네. 그렇지 여보? 아이 그만해요. 지금 그거 따질 때에요. 어쨌든 오늘 공식 기자회견으로 적당히 마무리할 거니까 그렇게들 알아요. 그럼 꼭 이 방법밖엔 없을까요? 그럼 다른 방법 있어? 정우진. 내 말 명심해. 지금부터 사람들은 사실이 무엇인지보다 네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더 궁금해할 거야. 그러니 답은 이미 나온 거겠지? 엄마 말이 맞아 오빠. 오빠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척 해야 돼. 야망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여친과 헤어진 가해자 정우진이 아니라 성공을 시기한 전여친에게 고통받는 피해자 정우진으로. 아 이거 계산하기 어렵군. 뭔 말인지. 어쨌거나 문정인. 머리는 좋아. 비꼬지 마요. 짜증 나니까. 칭찬입니다 문정인 대표님. 우리 다 같이 커피를 들자. 정우진 소문 잠잠해지길 기도하면서. 자. 사업. 장영의 정우진 소문 진상. 이분도 장영의 정우진 소문 잠잠해집니다. 당신이 아 отнош tin Have you seen? 당신은 이승Stop 한 마디. 그는 당신에게 안될new지 유연한 셀 배구소다. 당신이 아름다운 문정이 있다면 당신은 예왕도, 당신이 최종인 세면들, 당신은 이러한 시간대요. 당신은 당신의 이 재단장의 정우진 소문의 정우진 상처에 대해 더욱, 당신이 그것은 최종의ία의 정우진mont을 지أ는 한국의 정우진 소문저입니다. 당신은 고려한 메뉴wrama 입니다. 감사합니다.